우리 국민들이 먹통 사실을 모르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하지만 방문했는데도 허탁을 치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평론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좀 늦고 원인도 지금 규명이 잘 안 돼 있고 행안부의 대처도 좀 미온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원인 규명부터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언론을 검색했을 때 전문가들의 진단하고 오늘 진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풀리지 않는 의문이 원인을 행안부가 발표를 했지만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를 밝힌 거지 어떻게 왜까지 제대로 밝힌 건 아니거든요 L4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바꿔 끼는 것이 복구 작업이었던 건데 그게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시간이면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해당 장비 패치를 원상 복구를 하거나 교체를 했는데도 한동안 먹통이 또 이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의문을 일단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좀 느슨하게나마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유지 보수로 할 때에 담당 주체들 간의 협업이나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IT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고 이거는 해당 기업의 문제 이전에 정부가 거버넌스의 주선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야죠 정부의 책임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업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 같으면 크게 질타를 받았을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명은 했지만 사실 이게 순차적으로 두 개 장비가 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굉장히 뼈아픈 대목들이 드러난 것이고 저는 확실하게 원인을 짚기 전에 구체적으로 짚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일단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IT 업계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기획재정부나 이 심사에서 많이 깎여버리는 그런 것이었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이 사실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력 쌓기 정도예요 수익을 얻고자 장부상의 수익이 한 3% 정도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질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싼 값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 분야에서도 드러난 거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닌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제가 또 IT 업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 기술 격차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한테만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런 게 사실 그게 문제는 별로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보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사기업한테 민간기업한테 맡길 필요가 없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정보관리원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여기에 들어오고 싶게 만들 정도의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이거를 저희가 잘 인적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대기업들이 앱을 잘 못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앱을 못 만드는 이유가 개발자가 거기에 안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전산팀 정도 수준에 되니까 차라리 IT 스타트업 IT 기업에 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IT적인 수준을 못 따라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냥 계속 정부가 방치하고 그냥 대기업이 잘하니까 대기업이 맡긴다고 하면 정부가 이거를 절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자정보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민간기업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러한 철학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업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맡으면 안 된다 그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주체가 누구냐 이상으로 중요한 건 거버넌스 문제다 공공성이다 이 정도 사실 여기서 좀 얘기 말씀 주실까요 아니 제가 대기업이 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 못 들어가게 하는 제도가 과연 그게 정당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문제가 자꾸 문제 발생한 포인트를 지정하시는 것도 유지 보수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인데 어떤 마치 애플에 어플을 만들다시피 이렇게 한번 바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박 나고 그런 개념을 소프트라면 만약에 그게 더 중소기업에서 하는 게 좋은 인력들이 가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유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것도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면서 국가급 위원회를 두 개를 띄었거든요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국가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있는 그 뭐였죠 지방위원 지방발전위원회 국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랑 김한길 위원장 네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랑 또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상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예 그냥 국민생활까지 밀접한 뭔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하겠다 아예 그냥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겠다 디지털 정부 강국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당연히 그냥 발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